기상캐스터 배혜지 새벽 시간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 한 대가 눈길에 미끄러집니다. 뒤따라오던 25톤 덤프트럭이 승용차를 들이받습니다. 뒤이어 또 다른 차량이 다시 승용차를 들이받습니다. 승용차와 트럭 등 차량 5대가 부딪혀 81살 김모 씨가 숨지고 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진 강원 영서와 산간지역에서는 나무가 부러지거나 쓰러진 것이 40여 건 신고됐습니다. 횡성에서는 폭설로 부러진 나무가 전신주 위로 쓰러지면서 270여 가구에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밤사이 내린 눈으로 출근길에도 심한 정체 현상을 보였습니다. 시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차에 쌓인 눈을 털어내느라 분주합니다. 강원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내리고 제설장비 1,100여 대와 인력 1,10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치약산은 입산이 전면 통제됐고, 설악산과 오대산, 태백산은 일부 구간이 통제됐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강원 북부 내륙에는 3에서 8cm, 중남부 내륙 및 산지에는 곳에 따라 20cm 이상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KBS 뉴스 미유진입니다.